2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교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. 아세안 유망 스타트업 18개사가 기업 속에 발표를 하고 전문가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. 이날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, 핀테크 등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표했습니다. 세미나 개막식에 참여한 이화순 경기도 행정 2부지사는 판교는 혁신기업의 중심지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, 경기도와 아세안 간 활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